5만 원씩 하다가도 또 10만 원씩 또 못해. 지금 막추가도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10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. 5년 전부터 저렇게 살짝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5년 전부터? 5년 전부터. 나오긴 나오는데 보면 한번 설정 나왔다고 한두 번 나오죠. 5년 전부터 진짜 폭발할 줄 알았어요. 5년 전부터. 7년 전부터. 10년 전부터. 후퍼만 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